세계 최고의 추리 권위지 엘러리킨 미스터리 매거진이 뽑은 창간 50주년 기념 단편선 데이빗 알렉산더 추리소설 선한 수도사의 복수방법 케빈 맥커디는 신학교의 예비 수도사였다. 여동생 로스 캐서린이 자신의 깊은 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는 평안한 기분으로 학원 정원에 핀 장미봉오리를 감상하고 있었다. 죽음의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슬펐지만 그 불행에 재차 타격을 가하려는 듯이 장례 준비에 착수한 그날 케빈 앞으로 한 통의 편지와 소포가 도착했다. 편지가 동봉된 소포는 스스로 사랑스런 입에 맹독을 털어넣은 캐서린 자신의 손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케빈 맥커디는 슬퍼하면서 동생 로스 캐서린의 편지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캐서린 자필의 긴 편지에는 놀랄만한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그 편지를 소포와 함께 오빠에게 붙인 직후 그녀는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 로스 캐서린은 케빈에게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혈육으로 케빈은 여동생이 뛰어난 연극 배우가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배우라는 직업에 진심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배우도 훌륭한 직업이고 게다가 캐서린은 젊고 또 놀랄 정도의 미인이었다.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을 관객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그녀가 상처를 입을 리도 없었다. 하지만 사실 캐서린은 여배우가 아니었던 듯했다. 그녀는 댄서였다. 댄서라는 단어의 꺽쇠 괄호를 친 것은 그녀였다. 캐서린은 로리 오바논이 경영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라는 나이트클럽 전속 무희로 편지에 따르면 그 클럽의 댄서는 춤추기보다도 파란 조명을 받으면서 술 취한 손님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본업이었다. 게다가 댄서들은 부자 손님의 접대도 했다. 캐서린 역시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로리 오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캐인은 로리 오바논이 어떤 인물인지 지겨울 정도로 잘 알았다. 그것은 그리니치 빌리지의 뒷골목에서 둘이 함께 소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로리는 소년 시절부터 돈을 좋아하고 음험한 눈에 빨갛고 더부룩한 곱슬머리를 지닌 덩치 큰 악동이었다. 어릴 때부터 남들을 괴롭히기 일쑤였지만 캐인은 한 번도 반격하지 못했다. 캐인이 몸집이 작거나 병약해서는 아니었다. 용기는 충분히 있었지만 캐인은 폭력을 싫어했다. 생명이 있는 것에 상처를 주는 난폭한 짓을 아무래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온화하고 신성한 생활을 원해 신학교의 예비 수도사가 된 것도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캐인의 코는 뼈가 약간 굽었는데 그것은 성 이그나티우스 교부 부속학교에 돌아오는 도중 바로 그 로리 오바논으로부터 죽지만 않을 정도로 엄청 맞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날씨가 나빠지면 캐인의 왼팔은 고통에 시달린다. 그 또한 몇 년 전에 로리 오바논이 등쪽으로 팔을 꺾으며 케빈에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친을 모욕하라고 시켰을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아 뼈가 꺾였기 때문이다. 케빈 맥커디가 신학교 돌담 밖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건 아니었다. 신문을 보진 않았어도 가끔 라디오를 들었다. 그는 로리가 성인이 되어 어떤 사람이 됐는지도 알고 있었다. 경찰은 몇 번이나 로리를 체포했고 법정은 자주 그를 신문했지만 로리가 형무소에 보내진 건 딱 한 번 무기불법 소집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뿐이었다. 로리 오바논은 마테로의 부하라는 것이 한결같은 소문으로 마테로는 마약 밀매나 매춘 중계라는 악업을 일삼는 대규모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다. 하지만 로리는 경찰에게 신문당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은 세금을 내는 선량한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로리가 경영하는 나이트클럽이 수상적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지만 경찰은 증거를 잡지 못했다. 푸른 조명 밑에서 옷을 벗고 폐정 후에 가게 손님을 상대하는 것까지는 아직 참을 수 있었다. 로스 캐서린의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부부 같은 생활을 한 듯했다. 그러나 로리가 캐서린에게 실증을 느꼈을 때 캐서린은 남편이 취급하던 마약에 손을 댔다. 이윽고 그녀의 몸은 댄서로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들어 편지에 의하면 약 때문에 자신이 팔 수 있는 단 하나마저 팔 수 없게 돼버렸다. 결국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게 되어 독약을 먹었다. 이미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아 쇠약해진 영혼은 또 하나의 죄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편지와 함께 도착한 소포 끄러미에는 캐서린의 일기가 들어 있었다. 캐서린은 로리와 동거하는 동안 일기의 마약 거래를 비롯한 범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 거래 일시, 장소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일기에는 마테로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캐서린은 이 작은 일기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오빠가 로리 오바논과 그의 썩은 왕조를 붕괴시켰으면 하고 바랬다. 캐서린의 장례식이 끝나자 케빈은 신학교 원장인 프란시스 신부에게 가서 편지와 일기의 내용에 관해 말했다. 케빈 내 가족뿐만 아니라 케빈 일가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사람들과 친숙했던 프란시스 신부였다. 그 편지와 일기를 다니 미간에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다니는 자네 이웃에 살았던 어릴 적 친구였지 아마. 게다가 다니는 자네의 동생을 사랑했지.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다니는 형사가 되었으니까. 케빈은 머리를 저었다. 다니를 만날 예정이긴 합니다 신부님. 하지만 다니에게 말을 한다 해도 오바논에게 죽음이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로리 오바논은 죽어야 합니다.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맹세를 저버리고 속세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늙은 신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이라도 하듯 왜소한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젊은이의 창백한 피부는 정원이를 하면서 태양빛을 받았는데도 탄 흔적조차 남아있질 않았다. 오 부디의 맹세를. 늙은 신부는 혼잣말을 했다. 예수의 수도사의 충절과 정빈의 맹세를. 케빈 메커디는 말을 이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책략가도 못됩니다 신부님.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절대로 모르시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충절이 있습니다. 로리 오바논은 죽어야 한다는 제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겠습니다. 그건 악마의 목소리다. 네 지금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악마지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로리 오바논이 죽는 걸 지켜보는 것은 제 사명이고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신을 모독할 작정은 아닙니다. 신부님 그러나 신의 자비와 관대함으로 포용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인간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로리 오바논 같은 남자에게는 악마가 어울립니다. 어허 형제여 자네는 깊은 놀라움과 슬픔에 제정신을 잃었네. 자네가 말하는 것은 로리 오바논을 죽이는 계획과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있는가. 로리 오바논에게는 죽음이 어울립니다. 케빈은 완강하게 반복했다. 노 신부는 머리를 젖고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형제여 걱정은 하지 말게. 자네는 어느 신부보다도 선한 남자지.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사망한 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 누구보다도 선한 사람 중 하나라네. 그러니 걱정 말게. 언젠가는 그 기분도 안정이 될 거네. 자네에게 사람을 죽이게 할 수는 없어. 자네는 생명이 있는 그 어떤 생물에게도 상처조차 줄 수 없는 사람이네. 뭐 가겠다면 가도 좋아. 지금 관구 신부에게는 알리지 않도록 하겠네. 자네는 돌아오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네. 저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신부님. 케빈은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다. 로리 오바논에게는 죽음이 어울립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케빈 맥커디는 주름투성이로 된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신학교를 뒤로 했다. 손에 들고 있는 짐이라고는 편지와 일기뿐이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문제는 일에 착수할 때까지 당면의 식사비와 숙박비를 해결할 방책이었다. 전여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세상 물정의 어두운 케빈이긴 하지만 그다지 걱정되진 않았다. 소년 시절 그는 부친의 친구인 길버트 형제의 가게 일을 도와 식료 잡화 배달을 했었다. 성장하고 나서는 프리카 거리에 있는 데리카 텍션의 가게에서 점원도 했다. 아무튼 그는 길버트 형제 가게에 들러 또 전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작정이었다. 돈은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 낡은 가게를 방문했다. 가게는 옛날 그대로 좁고 긴 가게 안은 약간 어두웠고 치즈와 후추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 길버트 형제 자코모, 하리, 찰리 세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예전 그대로 떠들기 좋아했고 친절했고 가업에 정성을 다했다. 사슴 머리도 아직 벽에 걸려 있었다. 길버트 형제는 세 명 모두가 사냥을 좋아해서 케빈의 부친도 때로 그들 세 명을 따라 뉴욕주 북부나 뉴저지 나아가서 더 북쪽인 캐나다까지 사냥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 옛날 자코모는 사슴을 사냥한 적이 있었는데 벽에 걸린 것은 그때의 사슴머리다. 지금은 더러워져 한쪽이 잘라져나갔다. 한 서린 유리눈에 사슴눈을 보고 있자니 케빈은 기분이 상당히 우울해졌다. 길버트 삼형제는 환호성을 지르며 케빈을 맞아주었다. 처음에는 세 사람 모두 케빈, 맥커디가 수도사 생활에 실증을 내고 정말 속세로 돌아왔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케빈이 진짜라고 거듭해서 말하자 금료가 싸다는 걸 강조하면서도 기분 좋게 점원으로 고용해 주었다. 찰리가 말했다. 우리 세 사람 모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 가게를 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거들어주겠나? 케빈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가게 맞은 편에 가구가 달린 방을 찾았다. 2층 방으로 거리에 접해 있어서 창가에 앉으면 차나 마차, 아일랜드인이나 이탈리아인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가 처음으로 성찬식에 나갔던 나액은 교회도 멀리 보였다. 일리주일이 지나 새로운 생활이 익숙해지자 케빈은 로리 오바논을 죽일 계획에 착수했다. 길버트 형제와 상의해서 케빈은 매일 아침 8시에 가게를 열었다. 세 사람은 케빈에게 가게 열쇠를 아예 건네주었다. 10시가 되면 자코모가 도와주러 오고 그 후에는 하리, 마지막으로 찰리가 나타난다. 찰리는 밤 10시 폐점까지 가게 일을 보았다. 케빈은 오후 5시에 일을 끝내기로 약속했지만 가게가 바쁠 때는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거들어준 적도 있다. 식사는 근처 싸구려 식당에서 해결했지만 뭘 먹을지 하는 문제엔 관심이 없었다. 때로는 식사를 하는 것조차 잊어버려 한밤중에 쿡쿡 찌르는 듯한 심한 공복에 눈을 뜨고 놀란 적도 있었다. 케빈은 마사가의 경찰서에 찾아가 나니 미간이 그 주에는 오후 4시부터 심야까지 근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불쑥 친구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불쑥 친구를 방문했다. 나니는 형사 사무실 밖에 있는 자기 전용의 작은 사무실로 케빈을 안내했다. 두 사람은 그리니치 빌리지의 거울이나 성 이그나티우스 학교에 아스팔트 교정에서 뛰어놀던 소년 시절의 추억을 말하면서 로스 캐서린을 들먹이자 자연스럽게 로리 오바논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네가 신학교에서 신부들하고 사는 동안에 그녀가 그 녀석하고 사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 다니가 말을 이었다. 난 아름대로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노력해봤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그저 보고만 있을 뿐이었지. 다 헛수고였어. 자네한테 편지를 써볼까도 생각해봤지. 하지만 자네한테 알린다고 해서 그녀가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자네에게 걱정만 끼치는 일이고. 자네의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을 어지럽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 젊은 아가씨가 그런 식으로 돼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 열병 같은 거지. 업무상 나는 그녀처럼 돼버린 아가씨를 몇 명 봤어. 악당이면 악당일수록 그 녀석들은 캐서린 같은 젊은 아가씨를 그냥 놔두질 않지. 케빈은 말했다. 어떤가 단히 만약의 경우지만 로리 같은 남자와 살았던 젊은 아가씨가 일기를 쓴다면 그 아가씨가 마약 밀매나 불법 행위에 관계하는 자들의 이름이나 장소를 일기에 적는다면 그런 증거가 있다면 경찰은 손을 쓸 수가 있을까? 순간 단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케빈! 결국 캐서린이 그런 일기를 남겼다는 말인가? 아니 아니 단히. 케빈은 말을 이었다. 그렇다는 가정일세. 어린 시절에 자주 해보곤 했었지. 자넨 예수의 수도사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가? 추상적인 가정에 관한 논의나 추론을 했던 거 기억하고 있겠지? 아, 가정인가? 케빈! 만약 가정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를 잡는다면 뭐 이 또한 가정이지만 아마도 경찰이 개입을 할 거야. 케빈은 머리를 저었다. 자, 자네는 행동파야. 지금 대답해 주지 않겠나? 만약 내가 그런 일기를 자네에게 건네준다면 어떻게 되지? 나니? 경찰은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조사해서 그곳에 기록된 주소를 덮치겠지. 그리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체포하겠지? 체포된 후 그들은 어떻게 되지? 다니는 쓴웃음을 짓더니 토론하듯이 말했다. 확실하게 말해 주지. 만약 경찰 측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재판관이 녀석들한테 형을 선고하겠지. 어떤 형을 말인가. 왜소한 예비 수도사는 물고 늘어졌다. 형사는 어깨를 으쓱거렸다. 아마 십년? 아니, 오년 정도? 너무 가볍군. 로리 오바노는 우리와 같은 연배네. 오년이나 십년이라면 아직 젊을 때 출소하게 되겠군. 또다시 젊은 아가씨를 죽게 만들고 고등학생들한테 마약을 팔게 되겠지. 로리 같은 녀석은 사형감이야. 다니는 눈을 크게 떴다. 사형?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선한 자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뭐, 하지만 자네가 말한 대로지. 마약 밀매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이 몇 번인가 제한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질 못했어. 케빈은 일어섰다. 자네를 만나서 즐거웠네. 가정의 얘기로 시간을 보내서 유감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로리 오바노는 죽어야 하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네. 형사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이, 기다리게 선한 친구. 형사는 말을 이었다. 자네는 법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네가 직접 심판할 생각인가? 자네 혼자서 로리 오바논을 죽일 생각이야? 말해두지만 로리 같은 쥐새끼를 죽인다고 해도 법 아래서는 훌륭한 살인이 된다네. 케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대답했다. 알았네. 만약 이건 가정이 아니야. 만약 생각나면 또 찾아와도 되겠나, 다니? 다니 미간은 말을 이었다. 잘 생각해보게. 로리 오바노는 꽃을 사랑하고 사색의 시간을 보내는 예수의 수도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깡패야. 케빈은 형사가 아니었지만 단시간에 로리 오바논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다. 공원 안에 있는 로리의 호화스런 펜트하우스 사진이 신문에 가끔 실렸기 때문이다. 일을 마친 후 이틀 밤을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주면서 로리의 호화스런 펜트하우스 현관을 지켜보았지만 로리와 비슷한 남자의 그림자조차 볼 수가 없었다. 사흘째 밤. 케빈은 빨리 가게를 나와 저녁 식사 전에 예의 그 공원으로 가 벤치에 앉았다. 자지 않고 계속 망을 본 보람이 있었다. 중절모 밑으로 더부룩한 빨간 머리를 드러낸 덩치 큰 남자가 유리로 된 금속재의 최신식 현관에서 으스대는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양옆에는 얼간이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따라 붙었다. 두 사람 다 셔츠 어깨 부분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패드를 넣어 부풀렸고 헐렁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세 사람은 대기하던 리무진에 올라탔다. 불량스럽던 로리가 소년원에 들어간 이후 케빈은 로리를 본 적이 없었지만 바로 그 사나이가 로리라는 걸 알았다. 로리의 사진이 신문에 가끔씩 크게 실렸기 때문이다. 로리는 옛날보다 훨씬 키가 컸다. 배가 남산만큼 나왔고 음엄하고 조악한 표정은 옛날 그대로였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케빈은 매일 비둘기에게 빵뿌스러기를 주면서 계속 망을 보았다. 매일 밤 로리는 얼간이들을 데리고 연구차 같은 큰 리무진을 타고 나타났다. 로리의 일과는 선량한 시민이 무색할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예외로 밤마다 몇 분간만 늦춰질 뿐이었다. 케빈 맥커디는 이제 주저없이 망보기를 중단할 수 있었다. 케빈 말고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는 지금 배가 터질 정도로 볼록했고 언제 어디서 로리 오바논을 만날 수 있는지 알아냈기 때문이다. 사악한 인간들이 사는 속세로 돌아오고 나서 두 번째의 안식일이 되었을 때 케빈은 버스를 타고 신학교가 있는 허드슨 강변의 조용한 마을로 돌아갔다. 신부들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각각 나름대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프란시스 신부의 취미는 사진 촬영으로 그는 여러 종류의 렌즈나 필터가 달린 카메라를 갖고 있었고 창고를 암실 대용으로 사용했다. 또한 신부는 자신의 작품을 모은 앨범을 지니고 있었다. 이 앨범에는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면학에 정진하거나 추도식에 출석한 신부와 신학교 학생, 수도사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선한 예비 수도사 케빈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케빈에게 셔터 스피드나 렌즈의 조립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을 이것저것 가르쳐주곤 했다. 태양이 내리쬐는 안식일 오후 케빈 맥커디가 독서 중인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자 신부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일렬로 늘어선 책상 위에는 하얀 석고로 된 성모상이 놓여 있었다. 신부는 방탕한 자식이 집에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기뻐했다. 어쩌면 이 신학교 출신 중 최상의 신부가 될 케빈을 꼭 붙잡아두려는 의지가 엿보였다. 하지만 케빈이 아주 돌아온 것이 아니라 카메라와 암시를 빌리러 왔다는 사실을 알고 신부는 주름진 얼굴에 낙담의 빛을 보이며 시선을 떨어뜨렸다. 자네는 오바눈에게 집착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되었나 오바눈이라면 몇 번인가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긴 했지만 케빈은 말을 흐렸다. 노신부는 납득하지 못했지만 케빈에게 카메라와 암시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 그렇지만 카메라나 현상액이 악마의 일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느끼는 것 같았다. 케빈은 가지고 있던 일기 중에서 이미 표시를 해둔 몇 페이지를 촬영했다.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지를 줄에 걸어 프란시스 신부의 작은 선풍기로 말렸다. 사진이 마르는 동안 그는 노신부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친절한 길버트 형제나 난이 미간에 대해서 얘기했다. 하지만 자신이 현상한 사진과 죽은 여동생 그리고 로리 오바눈의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윽고 사진이 다 마르자 그는 그것을 봉투에 정리하여 안주머니에 넣고 노신부에게 작별을 고했다. 프란시스 신부는 케빈의 팔을 꽉 붙잡았다. 형제여, 신의 일은 신에게 맡기게 나는 아직 관구 신부에게 말하지 않았네. 로리 오바눈은 신에게 맡길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신부님.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케빈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카운터에서 가게를 지키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 자기 방의 창가에 앉아 머릿속에서 로리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을 생각하며 지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편지 문구가 생각나자 이내 써내려갔다. 친애하는 로리 나를 기억하겠지? 우리들은 어렸을 때 서로 친했고 내 여동생 로스 캐서린의 일도 있지. 신은 여동생의 영혼을 쉬게 했어. 내가 자네에게 편지를 쓰는 건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로스 캐서린의 일기 때문이라네. 일기 중 일부분만을 찍어 이 편지에 동봉하겠네. 보면 알겠지만 자네나 마테로 그리고 자네 패거리들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한다네. 나는 이 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네. 경찰서로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자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네. 만약 내가 경찰서로 가기 전에 이 건으로 나와 얘기하고 싶다면 이 편지에 쓴 내 지시대로 하길 바라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3시 15분 정각에 아래 주소의 2층 방으로 와주게. 나는 창문으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테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걸세. 게다가 정각 3시 15분이 아니면 자네도 방으로 들어오면 안 돼. 함정을 파두었는가 따위의 걱정을 할지도 모르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경찰에 넘어가는 걸 수수방관하진 않겠지? 만약 일요일 3시 15분에 자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경찰서로 찾아갈 생각이네. 예정대로라면 일기는 3시 30분까지는 경찰 손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되면 자네나 마테로도 그리고 다른 동료들도 틀림없이 체포되겠지? 그리고 자네와 내가 얘기만 한다면 체포되지 않고 일이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테로에게도 반드시 알릴 작정이네. 케빈은 편지에 사진을 동봉해 우체통에 넣은 뒤 브리카 거리의 작은 가게에 들러 하숙집 현관과 방에 여벌 열쇠 두 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사 거리로 형사 단일을 찾아갔다. 좁은 사무실에서 단일과 둘이 있게 되자 케빈은 말을 꺼냈다. 단일 이번엔 가정이 아니라 확실한 지점에 이르렀네. 만약 내가 말한 대로 해준다면 자네는 그 녀석을 유죄로 만들만한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주 일요일에 꼭 체포할 수 있을 거네. 케빈은 단일에게 여벌 열쇠를 주고 종이에 자기의 하숙집 주소를 써서 건네주었다. 큰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른 후 거리에 면한 좌측방의 문을 작은 열쇠로 열게 자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네. 하지만 만약 형사로 출세하고 싶다면 정각 3시 30분에 와주게. 1분이라도 늦거나 빠르면 안 되네. 단일은 거친 목소리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로리 오바논 이란 작자는 방울뱀처럼 위험한 남자라고 경고했다. 케빈은 단일을 진정시켰다. 말한대로 해주게.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들 모두 없던 것으로 하겠네. 선한 예비 수도사에게 있어서 다음 문제는 총을 입수하는 일이었다. 그는 총에 대해 자세히 몰랐지만 화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허가서를 받아낼 만한 좋은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길버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사냥용 소총을 사용하는 것이다. 총은 가게에 있는 방 선반에 있다. 그러나 그 소총을 사용한다는 건 양심에 찔리는 일이다. 케빈 맥커디에게 있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이었지만 두 개의 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렇지가 못했다. 생각 끝에 그는 훔치는 것보다는 거짓말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덜 받으리라 여겼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길버트 형제 중 다른 두 사람이 나오기 전에 케빈은 장남인 자코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세 사람 중에서 자코모가 가장 속여 넘기기 쉬우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코모씨 자기 목소리 어딘가에 허위의 울림이 번져가는 걸 느끼면서 케빈은 말했다. 이번 일요일 친구들로부터 사냥을 가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만 총을 좀 빌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코모는 생각만큼 속이기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케빈을 째려보면서 코스염을 비틀었다. 네가 하 사냥하러 간다고 놀랍군. 자네가 어릴 때 자네 아버지가 총의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때를 나는 기억하고 있지. 자네는 공기총으로 토끼를 쏘는 것 조차 싫어했어. 자네가 내 사냥총으로 쏘으려는 것은 토끼나 다람쥐가 아니라 더 큰 사냥감이 겠지. 그러니까 총은 빌려줄 수 없네. 노인은 화난듯이 코스염을 비비 꼬면서 말을 이었다. 게다가 자네에게는 사냥에 필요한 허가서도 없을 거야. 그날 늦게 자코모는 케빈을 불렀다. 자네가 미워서 빌려주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충고를 듣도록 해. 나는 늙었고 자네 부친의 친구야. 부친의 영혼을 놀래킬 만한 짓은 하지 말게나. 자네는 폭력에 어울리질 않아. 죄인을 벌하는 건 신과 경찰에게 맡겨두도록 해. 길버트 형제도 캐서린과 로리 오바논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누구나가 알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은 케빈 혼자였던 것 같다. 그는 신학교에서 신의 정원을 가꾸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결국 케빈은 두 가지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미 거짓말을 해버린 것에 더해서 이번에는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 편지를 붙이고 나서 이틀 후인 금요일 가게 창으로 흘끗 밖을 내다본 케빈은 두 남자가 그의 하숙집을 살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자들이 입고 있는 셔츠의 어깨는 패드로 부풀어져 있었고 쓰고 있는 모자도 헐렁헐렁 했다. 하지만 주위에는 연구차 같은 검고 큰 리무진 이나 로리 오바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두 얼간이들은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선술집으로 들어갔다가 이윽고 돌아와 길버트 형제의 가게로 들어왔다. 필시 케빈의 어릴 적 친구였던 마텐더에게 케빈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곧장 케빈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케빈은 근처에서 일하는 손님에게 영웅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영웅 샌드위치란 가늘고 긴 이탈리아 빵으로 한가운데를 잘라 향료를 바른 고기와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였다. 두 사람은 케빈의 왜소하고 허약한 용모를 보자 얼굴을 마주 보며 휘파람을 불어댔다. 케빈은 샌드위치를 다 만들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두 얼간이들의 주문을 받으려는 표정을 지었다. 그걸 하나 주게 한쪽 남자가 큰 샌드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두 개 또 다른 남자가 말했다. 케빈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나서 물었다. 겨자는 어떻게 하죠? 발라주게 한 얼간이가 대답했다. 내 것도 또 다른 얼간이도 말했다. 그리고 소다수 한 병 두 개 이번에도 또 다른 이가 말했다. 길버트 형제는 옆에 없었다. 케빈이 카운터에서 소다수 병뚜껑을 열자 한 얼간이가 나이프를 꺼내 케빈을 노려보면서 칼을 폈다. 그리고 샌드위치를 힘차게 푹 잘랐다. 네가 메커디냐? 그렇습니다. 일요일 3시 15분에 너한테 손님이 찾아갈 거야. 그분에게 우리들이 말한 대로 해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줘. 우리들은 집 바로 밖에 있을 테니까. 얼간이는 칼끝을 드러낸 채 나이프를 카운터에 놓았다. 그들은 케빈을 째려보면서 샌드위치를 베어먹고 소다수를 마시고 다 먹자 카운터에 지폐 한 장을 놓았다. 한 남자가 나이프를 들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50센트의 팁을 케빈 쪽으로 밀었다. 알았나. 남자는 위협했다. 그리고 패드로 어깨를 부풀리고 헐렁한 모자를 쓴 두 남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다. 그것뿐이었다. 그날도 그 다음 날인 토요일도 로리의 보디가드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밝은 태양이 내리쬐는 안식일. 케빈의 악마 작업은 시작되었다. 브리카 거리는 풀먹인 프릴이 달린 나들이 옷으로 단장한 소녀들로 북적됐다. 소녀들은 흰색과 붉은색 꽃봉오리로 만든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처음으로 성찬식에 출석한다는 흥분으로 소녀들은 하나같이 꿈같은 눈빛을 띄고 있었다. 정우가 되자 케빈은 거리 맞은편에 있는 데리카드 기전의 가게로 가 열쇠로 큰 문을 열었다. 그는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케빈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가 닫혀있을 시간인데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케빈을 보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케빈은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약간 약간 어두운 전등을 켜고 길버트 형제의 공구 상자에서 나사 돌리기를 찾아냈다. 총이 들어있는 선반문과 벽에는 바퀴 모양의 자물쇠가 달려있었다. 5분 정도 걸려 한쪽 바퀴를 떼자 삐걱거리면서 문이 열렸다. 한 번도 방아쇠를 당긴 적이 없지만 케빈은 총에 대해서 얼마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 자신에게 사냥을 가르치려 한 아버지로부터 소총을 손질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소총의 무게와 크기는 그에게 적당했다. 소총을 들고 그것에 맞는 탄알을 잤다. 몰래 들고 나간다는 것에 그다지 양심이 찔리지는 않았다. 일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둘 것이다. 물론 탄알을 돌려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발사된 탄알은 또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케빈은 탄알을 한 발만 장전했다. 한 발밖에는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캐서린의 일기를 꺼내 소총이 놓여있던 곳에 넣었다. 훌륭한 은폐장소였다. 가게에 있는 고기 포장 용지로 소총을 싸고 굵은 끈으로 묶었다. 그리고 소총만 빼고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그러고는 꾸러미를 옆에 끼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꾸러미를 풀어 소총을 꺼낸 다음 포장지와 끈을 부활절에 장식해 넣은 흰 백합 그림이 있는 양철 쓰레기통에 버렸다. 장전이 끝난 소총은 창가 커튼 속에 세워두고 테이블에서 성서를 꺼내 창가 의자에 앉았다. 정각 열두시 삼십분 세시 십분 지남 케빈은 테이블 위에서 쬐깍쬐깍 소리를 울리는 자명종 시계를 흘끗 쳐다본 후 성서를 무릎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약간 움직여 창밖을 보았다. 바로 그 리무진이 케빈이 있는 창가 아래를 천천히 달려갔다. 차창에 기댄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차는 거리 모퉁이까지 달려가 차도의 주차장에 멈추었다. 곧바로 세 명의 남자가 내렸다. 한 명은 로리 오바논 나머지 두 명은 셔츠 어깨를 패드로 부풀리고 헐렁한 모자를 쓴 남자들. 케빈은 희미하게 웃었다. 로리는 혼자 우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우리들은 집 바로 밖에 있겠다. 그때 그 남자들은 그렇게 말했다. 지금 두 남자는 로리와 언쟁을 벌이는 모양이었다. 결국 한 명이 차로 돌아가고 나머지 한 명은 큰 거리를 가로질러 길버트 형제의 데리카덱션 가게 앞에 진치고 있었다. 로리 오바노는 거리를 가로질러 케빈의 하숙집 앞까지 온 후 번지수를 확인했다. 벨이 울렸다. 정각 3시 15분. 케빈은 테이블에 성서를 놓아두고 손잡이를 눌러 현관의 빗장을 열었다. 창밖을 보고 로리가 혼자 들어오는 걸 확인한 후 방문을 살짝 열고 창가의 의자로 돌아왔다. 커튼을 내리자 소총의 감촉이 느껴졌다. 계단이 로리의 무게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조용히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로리 나는 혼자네. 로리 오바논의 거구가 입구 가득히 가로막으면서 음엄한 눈이 좁은 방안을 의심스럽게 둘러보았다. 그는 세 걸음만으로 캐빈이 있는 곳까지 다가와 캐빈의 팔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캐빈의 주머니와 옆구리를 두드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난폭하게 캐빈을 의자로 밀었다. 이번에는 갑자기 선반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침대 밑까지 조사한 거구의 사나이는 비로소 안심한 듯 했다. 그 후 의심스러운 눈길로 캐빈을 쳐다보면서 짧게 불쾌한 웃음을 짓더니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하 일기가 있다고 뭘 바라지? 일기는 여기에 없네. 캐빈은 말을 이었다. 나밖에 모르는 장소에 숨겨두었지. 나에게 그걸 경찰서로 가지고 가게 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네. 말하지 로리. 옛날 자네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억지로 털어놓도록 하기 위해 날 때렸었지. 하지만 자네 생각대로 되진 않았네. 자네 부하가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있네. 하지만 날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어. 거리는 지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저 커다란 차까지 날 데리고 가는 건 불가능할 거야. 얼마를 원하지? 로리가 음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우선 자네에게 말해두지.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어차피 네 여동생은 마약중독 매춘부였어. 배심원이나 재판관이 마약중독 매춘부가 쓴 걸 증거로 받아들일까. 뭐 그것 때문에 약간은 귀찮아지겠지. 마테로는 귀찮은 걸 싫어하는 타입이야.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뭐 조금 내놓을 수도 있지. 케빈은 흘끗 시계를 보았다. 3시 23분 아직 7분이나 남아있다.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았는지도 모른다. 꼭 15분이 아니라 10분의 여유를 두었어도 좋을 뻔했다. 케빈은 뭘 말해야 할지 생각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시계는 쬐깍쬐깍 큰 소리만 낼 뿐 바늘은 종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케빈이 입을 열었다. 돈을 원하는 건 아닐세 롤이 나는 예수회에서 청빈을 맹세했으니까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네. 예수의 수도사는 사물이나 사건을 확인하는데 열심히거든. 시계는 쬐깍쬐깍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3시 25분 앞으로 5분 롤이 엉터리 같은 말을 로리가 화를 내며 말을 이었다. 뭘 확인하고 싶은가 나는 자네가 겁쟁이라고 생각해왔네 로리 그걸 확인하고 싶어 갑자기 로리 오바논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이 왜소하고 선한 남자 쪽으로 다가왔다. 케빈 맥커디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였다. 그러나 그의 양손에는 이미 소총이 나타나 총구가 로리 오바논을 겨냥하고 있었다. 3시 26분 움직이지 마 로리 케빈이 경고했다. 이 소총에는 탄알이 장전돼 있어 앉아라 로리 오바논은 앉았다. 니놈이 속였구나 속았네 로리 그러나 자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내가 약속 하지 분명 자네는 겁쟁이고 사람을 죽일 용기는 없어 난 그걸 증명하고 싶네 3시 27분 케빈 맥커디는 창밖을 보았다. 커다란 검은 리무진은 아직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 맞은편에 있는 얼간이가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그때 케빈은 단위 미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단위는 초조할 정도로 천천히 걷고 있었다. 앞으로 1분만 있으면 나는 저 문으로 나간다 로리. 케빈은 말을 이었다. 일기를 갖고 경찰서로 갈 작정이네. 딱 한가지 날 날 저지할 방법이 있지. 자네가 나를 쏘는 거야. 네 놈은 미쳤군. 좋아. 돈을 지불하지. 알겠나. 아주 많이 주겠다고. 넌 그걸 교회에 헌금하면 되잖아. 지금 단위 미간은 하숙집 앞에 있었다. 종이 쪽지를 보고 번지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관 계단을 올라왔다. 케빈 맥커디가 일어섰다. 방을 가로질러 방 문 앞에 섰다. 아래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단위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케빈은 소총을 로리 오바논의 무릎에 던지며 말했다. 안전장치가 걸려있지만 왼쪽에 작은 손잡이를 뒤로 당기면 떨어져. 난 간다 로리. 이게 자네의 마지막 기회야. 케빈의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다. 쏘려면 지금 쏴 로리. 자네가 쏘지 않으면 나는 경찰소로 가서 일기가 있는 장소를 말할 셈이야. 로리는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소총을 억세게 그려주었다. 주의 깊은 발걸음이 2층 복도로 다가왔다. 그럼 간다 로리 오바는 케빈은 손잡이를 돌렸다. 그 순간 좁은 방 가득히 총소리가 장렬했다. 케빈은 마루로 쓰러졌다. 전한 예비 예비 수도사는 시계가 딱 60회 째깍째깍 때를 새길 때까지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60초 동안 그는 문이 기세 좋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소총이 마루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었다. 그리고 로리의 비명까지 들을 수 있었다. 쏘지마! 쏘지마라 조용사! 선한 예비 수도사는 로리 오바논이 케빈 맥커디 살인죄로 틀림없이 전기의자에 앉게 되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다. 선한 수도사의 복수 방법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수도사가 이렇게 선하다는 사람이 살인을 정말 저지르려는 걸까? 악마의 편에 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엄청 마음 졸이면서 끝까지 읽었거든요.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동생의 원수를 갚아주네요. 이 놀라운 작품은요. 데이빗 알렉산더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1907년생 1973년에 세상을 떠났고요. 뉴욕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예능 전문지 모닝 텔레그래프라는 잡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편집자 겸 칼럼리스트 였고요. 브로드웨이의 신문기자인 탐정을 주인공으로 한 시리즈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추리 작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이 작품 선한 수도사의 복수 방법이 이분의 데뷔 작이었다고 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참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제가 전에도 엘러리 퀸 선정 우수 추리작 해외 추리 단편 모음으로 소개해드렸었죠. 바로 그 유명한 엘러리 퀸의 미스터리 매거진이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판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난 50년동안 발표됐던 추리소설 중 최고의 50편을 가린 그걸 모아놓은 선집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반응이 좋으시면 앞으로도 이 책에 있는 다른 작품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